인생이라는 노래를 해가지고 회연하는 게 요새 참 많아요 아 이분도 바보같은 인생으로 아주 신곡이 나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울고 넘는 박달재와 함께 여러분을 모시는 것 같습니다 조현재 씨가 인사드립니다 어서 나오세요 조현재 씨 아 좋다 박수 음악을 키워주세요 음악을 키워주세요 음악을 키워주세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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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상의 꿈을 부르라 날씨의 꿈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닥이 고문가봐요 이게 심심 들어가서 내가 삐딱배딱하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아주 스트레스 확 날려고 하세요 네 저는 조형자입니다 네 조형자 잠깐만요 제가